오늘 새벽 4시 20분쯤 여수시 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에서는 변압귀도 떨어졌고요. 벽 쪽을 보시면 타이어가 튕겨져 나간 자국도 남아있습니다. 조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뒤 숨졌습니다. 조군은 운전면허가 있던 자신의 친구가 빌린 차를 타고 여수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보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조군은 사고 당시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떴고 이어 혼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흔적 등을 토대로 과속이 사고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행이 사고 전날 저녁 술을 마셨다고 증언한 만큼 음주운전일 가능성도 확인하기 위해 혈액 측정을 의뢰했습니다.